현대 그룹의 회장, 정주영 회장, 현대의 회장, 정주영 회장, 현대의 회장, 현대의 회장을 아시지요?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하고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어요. 조금 그런 면에서 성격적으로 좀 비슷하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요. 그분은 막 크게 막 그냥 광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문이 여러 장이잖아요. 한 글자도 안 빼고 들고 다니면서 달리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 그게 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한 개도 빠지 않고 읽고 메모하고 하는데 너무 발견하는 게 많다 이랬어요.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24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불신자인데도 뭔가 이집사의 행복을 누린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제대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다 이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빈 곳 24행복을 누린 것 같아요. 와 있는 다민족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무너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무너진 후대의 빈 곳 실제 엘리트들의 빈 곳 실제 엘리트들의 빈 곳 이거는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본 것과 갑작스럽게 본 것의 차이가 많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 속에서 만나는 것하고 우연히 만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저처럼요 늘 24 정도 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찾아 누르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가운데 그냥 24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굉장한 힘들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한 답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여러분의 답이 나와요. 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내가 꼭 실천해야 되다 이런 답이 아니죠.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나쁠 것 없지만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에 대한 답들이 쫙 보이죠. 이런 여정이 쫙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지죠.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지죠. 24행복을 내가 쫙 누리면서 기도하니깐요. 이 빈 곳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게 와요. 25회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걸 쫙 누리고 있는데 이 응답이 분명히 와요. 25회의 응답은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25회의 응답은 우리가 가진 시간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주로 성경이 이 시대가 큰 시대입니다. 이걸 뒤집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25회의 응답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행복이겠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행복이 있거든요. 이게 말을 썸다. 늘 누리면 전도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요. 거의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나는 메시지에 나와요. 그래서 행복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요. 제가 늘 건강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건강을 기도하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취미로 인하는 낚시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 휴식, 여행,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낚시에 관한 모든 자료 채널을 싹 다 봤어요. 그리고 정주영씨 신문 싹 다 봤다만 이해가 돼. 싹 다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면요. 잠잘 시간은 없어도 봐줘요. 그리고 낚시에 가는 얘기 나오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전도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가슴 뛰고 행복하잖아요. 이때 드디어 여러분의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딱 보여요. 성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여는 것으로 보여요.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 능력으로 딱 하는 일을 보여요. 예, 얼마나 좋은 걸 할게. 이게 내 신분이에요. 대단하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어요. 이 답이 딱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칠 생각도 하지 말고 누리세요. 언제 제대로 응답이 오느냐?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거하고 연결됩니다. 나머지 건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진짜 응답은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업을 말하면 아르바이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보통은 장난이라는, 어떤 사람 장난 그걸 가지고 생활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장난이에요. 이것만 진짜거든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이게 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게 여정이란 말이냐? 서밋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고 부신자들은 하나만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왕 중에서도 복음 누리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하고 관계했지요? 히스기야. 다 성전하고 관계했어요? 요시야. 이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조금 누리면서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복음을 많이 말씀한 이사야. 지금도 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영적 싸움을 한 엘리야. 와 엘리야. 이런 응답들이 그림자인데 계속 오는 거죠. 자, 이리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실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림자로 응답을 받았는데 실체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감 10장 45절.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은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그게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끝난 수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스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서밋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조그만한 거에 영적 문제 옵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야 세번째 깃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사로 불러드립니다. 이 세계는 절대적 여정입니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왕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약을 깨달은 왕,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만 역사에 나온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 나는 무당하다가 왔는데 귀신이 자꾸 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스 2장 9절이죠.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그룹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룹한 나라. 이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택한 백성. 이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냥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 이게 뭡니까? 사단의 나라와 재앙을 없애는 거룩한 나라. 얼마나 세밀한 나라가 나오는지 빛을 전하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번이 시작되어 버리면, 아주 중요한 이게 시작되어 버리면 따라옵니다. 저는 발견해서 간정할 뿐이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서만 따라와요. 엄청 여러분 집에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전부 여러분은 대사로 쓰시기 위해서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큰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려줘야 돼요. 주로 어디로 안 가는 건 다 아는데 여기까지로 못 가요. 왜 우리 집에 영증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증문제를 가진 자를 치료라는 대사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확실히 잡는 날 역사 시작입니다. 진잡니다. 결단 내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작은 일 아니죠. 세계 장애인을 살리는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럼 이 여정을 지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언된 말씀을 선지시키는데 키가 왕선이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된 것은 반드시 성취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사로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여정입니다. 영적 서밋에 여정이 있다. 물론 언약이 여정이지만 좀 다르죠. 영적 서밋이 가는 여정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 본문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지난주 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어서 지금 확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유흐의 연휴의 연휴을 했고 그것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이 주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서 나오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 했대요. 여러분 내일 주일 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떤 집중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내일 확실한 말씀이 내게 다가오도록까지 집중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일 인터넷에 들이는데 이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목생을 누구도 못 보고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교제도 없는데 내가 지금 혼자서 메시지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our pastors and other believers inside of the church and so we have to be able to find this. 교회 오는 것과 똑같아도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해라. but even if you're able to physically go, you have to still do the same thing. focus on the word 땀 나올 때까지 until the answer comes. 너무 많이 아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난 이거 묵상도 오! 굉장한 답이 나와. 뭐가 나옵니까? and so we memorize this verse. we know this verse very well, John 3, 16 for God's soul of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멸망치 않고 뭐 말이죠? 집중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제 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답이 너무 그렇구나. they're running toward this death and they're going to perish. 영생을 얻게 하람므라. but God will give them eternal life? 이걸 자꾸 궁금하니까 뭐든 답이 나오냐면 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영생이 있구나. 내가 지금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부대에게 가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인 것 되겠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귀가 확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들 여러 명 중에 하나 주고 그런 거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답이 왔나면요. 유일한 기회. 유일한 방법. 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기 시간표. 그런 답이 딱 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나면요. 그래. 지금 내일은 어디서 내가 좀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끝났다니까.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드디어 매일이란 말은 평일의 역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추일날 답이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매일 응답이 나오냐면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와 기도수지 회장원에서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응답하는 사람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본부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이런 강단 메시지와 현장을 그렇게 기도수지 회장원에서 딱 맞게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집중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가는 데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를 받습니다. 대부분 문제에 시험이 됩니다. 대부분 문제에 화냅니다. 그렇죠. 대부분 문제에 갈등합니다. 땀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24, 25 영원에서 나온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병실이 아니고 완전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이 누운 병원은 병실이 아니고 호랩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부르면 가면 되는 거 죽는 게 아니잖아. 이사 가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그냥 단순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도록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서밋이 누리는 응답이에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았겠냐.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많아서 깨달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축복 깨달고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미리하는 엘리사는 처음부터 저걸 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예요. 서밋이 주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큰 은혜 받는 집중되는 집중되는 깊은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자꾸 집중하는 것은 모든 병을 고치는 시작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밋의 응답을 받아 축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에게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참된 정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